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미랭의 흉가 근처로 mt를 갔다 동기들과 선배들이 mt 갔다 온 후 이야기이다 나는 그 당시 발톱이 빠지는 사고 때문에 mt를 불참해야 했다 아무튼 동기들이 선배들과 약간은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다길래 글재주는 없지만 적어본다 때는 1년 전 신입생 때의 일이다 미랭이 있는 오래된 숙소로 향한 우리관은 근처 흉가 체험을 하기 위해 이전부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냥 추억 쌓기 뭐 재미삼아였지만 왠지 모를 공포감을 기대하고는 했다 숙소에 도착한 뒤 흉가 체험을 할 사람은 떠나고 무서워서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 전역을 하기로 했다 뭐 거의 반반이라 별 생각 없이 떠났다 선배 중에는 유독 재미있는 선배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만은 조용했고 아이들 안전에 더 신경 썼단다 처음 낸 아이들은 흉가에 도착하자마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소리치며 떠들었단다 색이 변한 가족 사진 벽에는 곰팡이가 잔뜩 튀어 있었고 흐트러진 옷 그 집의 영추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다 한 가지 아이들이 겁먹은 것은 아마도 부적이 붙여진 자리에 부적이 찍힌 흔적들이 곳곳에 발견되어 귀신의 힘이 강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었다 이상하게 불안한 선배는 아이들이 떠들지 못하게 조용히 시켰고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꼭 어딜 가면 튀기 좋아하는 애새끼들이 있는데 두영이란 놈이 안 무섭다고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선배들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사이에 올라갔던 터라 아이들은 차마 두영을 말리지 못했단다 원래 두영이가 좀 싹수가 노랗다 그런데 갑자기 두영이가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놀란 동기와 선배는 단숨에 2층으로 올라갔단다 2층에도 역시 사람의 흔적들이 있었고 마치 그곳은 살인이라도 일어난 듯 바닥과 벽에 갈색 얼룩이 묻어있었다 두영이는 얼이 빠져있는지 움직이지를 못했다 평소 다정하고 재미있던 선배는 두영이의 뺨을 세차게 때리면 정신 차리라고 했다 두영은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며 벌벌 떨고 있었다 몇몇의 여자아이들은 머리가 갑자기 아프가며 나가자고 했다 두영이 갑자기 그 선배를 가리키며 선배 아까 그 여자가 선배를 죽여라고 시켰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두영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여자 동기가 갑자기 그 선배를 계단 쪽으로 밀어버리는 것이었단다 선배는 그 여자 동기에 밀려 계단으로 굴렀지만 난간을 잡고 떨어지진 않았다 그 여자 동기는 모에 홀린 듯 자신이 했던 행동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 못했다 내가 한경선배 밀었잖아 내가 아니야 선배는 빨리 이곳을 나가자고 했다 동기와 여러 선배들은 그 집에서 나왔단다 그런데 나가는 천나에 웬 스님스러운 노인 두 명이 우리과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다 여기 뭐하러 들어왔습니까 여기 흉가인데 젊은 사람들이 할 짓 없나 죄송합니다 그냥 어떤가 싶어서 체험삼아 와봤습니다 노인 두 명은 화를 더 냈다 우리도 위험해서 두 명씩 짝지어 다닙니다 저 집 가족이 살다가 아버지가 미쳐서 가족들한테 못할 짓 했다는데 그래서 원원들이 사람 미치게 한다 합니다 무조건 죄송하다며 나오려는 순간 그나마 다행이네 노인은 그 일행에게 다행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단다 뭐가 다행입니까 노인은 선배를 가리키며 요 총각 귀신 쫓는 관상이네 귀신도 물리칠 장군상이라 장군상 숙소에 가는 내내 이 총각한테 떨어지지 말게 안 그러면 귀신부터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소름 끼쳤단다 귀신이 싫어해서 그 선배를 처치하려고 했나 아무튼 그 뒤에 고기 구워 먹는데 또 한 번 일이 터졌단다 저녁이 되어서야 흉가 일행은 내려왔다 식사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우리과 사람들은 마당에 앉았다 그리고 식사 준비로 안 간 사람들은 흉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설레발치는 선배 한 명이 이야 거기 진짜 이상하다 두영이랑 은진이 귀신한테 홀려서 한경이 죽이려고 했잖아 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어쨌든 이야기도 할 겸 식사 후 술을 마시기로 했다 흉가에 갔다 온 아이들은 한경 선배 근처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한경 선배는 원래 유쾌한 사람이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고 했다 술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술 마시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존재하고 미신이라 부정하는 사람 역시 있다 식사 준비하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어딨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다 사실 본인들도 무서워서 안 간건데 미신이야기 공포이야기 뭐 이것저것 재미난 이야기가 술장과 함께 오가고 분위기 또한 무르익었다 술 때문에 아까의 공포도 긴장감도 풀려있었다 하지만 두영이를 비롯한 흉가 일행 당사자는 전혀 그 분위기에 놀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 두영 선배라는 사람이 사라진 것이다 화장실 간 거라 생각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았다 한경 선배는 걱정이 된다며 찾아야겠다고 서둘렀다 한경 선배는 다른 선배 두 명이란 길을 나섰고 숙소 안에서 한 발제국도 나오지 말라고 했다 서로를 잘 감시하라고 주의를 주고 한경 선배는 두영 선배를 찾으러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두영 선배가 한경선대가 나간 지 5분도 안 돼서 들어왔다는 것이다 두영 선배는 화장실에 갔다가 어떤 아저씨가 급하게 와서 차가 이상하다는 소리에 주차시킨 곳에 달려갔다고 했다 그런데 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아저씨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왠지 모를 불안함에 우리는 한경선배를 기다렸다 그런데 두영 선배가 또 없어진 것이다 다행히 배가 고파 부엌에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한경선배와 일행들이 도영선배를 데려온 것이었다 분명 도영선배는 부엌에 갔는데 한경선배와 일행들은 숨을 핥닥거리며 뛰어왔단다 선배 어떻게 된 거예요? 도영선배 좀 전해왔는데 한경선배가 데려온 도영선배는 매우 지쳐있었다 거기에 어디에서 굴렀는지 옷도 엉망이었다 한경선배는 무슨 헛소리를 하냐며 부엌을 열었는데 구원 문 앞에 시카야 한 차루만 떨어져 있었고 우리과 동료들이 본 도영선배는 없었다 사실은 이러했다 도영선배가 아저씨를 따라 주차장에 갔는데 아저씨가 자신을 밀어버렸다는 것이다 어딘지 모를 곳에 굴렀는데 간신히 돌이라든지 나무, 식물 잡다 한 걸 잡아 살았단다 그렇게 간신히 올라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차 옆에서 잠이 들었다고 했다 눈을 뜨니 친구인 한경선배와 동료들이 자신을 깨웠고 너무 무서워서 한 걸음의 숙소로 달려왔다는 것이다 그의 아저씨에 대한 흔적은 없었다 숙소에 있던 사람들도 한경선배 일행한테 도영선배가 왔었다고 말하니 모두가 소름이 돋았는지 숙소 밖으로 꼼짝도 못됐다 늦은 밤 아이들은 한경선배에게 물었다 선배 혹시 귀신 보거나 신기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어 한경선배는 귀신이고 나발이고 그런 영족이고 기묘한 일을 단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흉가 MT 전에 꿈을 꿨는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동기 후배들이 죽는 꿈을 꿨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다음 날 숙소를 나갈 때도 한경선배의 말에 잘 따르며 차를 타고 무사히 도착했다고 한다 혹시 그 흉가의 집주인이 우리 학과 동기와 선배들을 죽음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한경선배가 장애한 것은 아닐까? 두번째 이야기 고모할머니는 무속인이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희 친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영이 세다고 합니다 고모할머니께서는 무속인이시고 친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이유가 신을 안 받아 무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할머니는 몸이 허약하셨고 또한 귀신도 자주 보셨습니다 예전 할머니 집은 우리 집과 5분 거리의 위치에 있어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가면 할머니께 귀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던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무서운 귀신 이야기가 아닌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 가장 기억 남는 세 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첫번째 때는 한국전쟁 시절 할머니께서 어린 아버지를 얻고 피난을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따라가던 도중에 잠깐 한눈 파는 사이 할머니 혼자 엉뚱한 길로 빠지셨답니다 눈앞에는 갈대밭이 있었는데 그리 넓지 않고 왠지 걸어질러 가면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걸음을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정도 걸으면 반대편이 나올 시점인데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느낌이 이상한 할머니는 없고 있던 우리 아버지 깨물세계 세대 정도들이니 그때서야 정신이 딱 들면서 사람들이 눈앞에 보였다고 합니다 할머니 말로는 도깨비한테 홀리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진짜냐고 물어보니 헛소리하지 말라는 핀잔만 들었습니다 두번째 할머니는 꿈을 많이 꾸셨습니다 꿈을 잡고 어떤 여자가 처음 본 집에서 울고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꿈이니 치부했지만 두번 세번 나오니 무시하지 못해서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죄송하다면서 미련이 많이 남아서 저승으로 못 떠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셨다고 합니다 며칠 지나서 길을 걷던 도중에 왠지 익숙한 집을 발견했는데 꿈에 나왔던 그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흉가였는데 지저분하게 널브러진 집에 고무신 두 짝이 어울리지 않게 가지런히 놓여있었답니다 할머니는 그 신발을 가져와 태우고 잠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자가 꿈에 나와 고맙다고 저를 한 뒤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세번째 고무가 이야기해준 한일화입니다 고무는 아버지와 같이 미신을 싫어했었습니다 할머니가 귀신이야기나 미신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만큼 싫어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고무가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 무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무당을 찾아 들어가 점을 보려고 하는데 무당이 앉아마자 대뜸 하는 소리가 여기 뭐하러 왔어 가서 너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라고 했답니다 그 이후로 고무도 점차 믿게 되다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병이 대무임 돼서 지금 교회를 다니시면서 극복하고 계신지 꽤 드셨습니다 세번째 이야기 폐창고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았던 적이 있어 초등학교 4학년대부터 중일 때까지였어 왜냐면 할머니가 아프셨는데 아버지가 장남이셔서 모셔야 했거든 시골에서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미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강에서 빠가살이 잡아서 부어서 소금 찍어 먹어봤니 어설픈 모닥불에 캔디바보다 작은 빠가살이라는 생선이 있어 이놈이 왜 빠가살이냐면 잡히면 빠가 빠가하는 소리를 내거든 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어서 잘못 만지면 손베이고 그런 생선이야 암튼 그 초딩들이 낚시를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 두머리 잡아서 부어서 소금 찍어서 다섯 명이서 나눠먹고 그랬지 한 입이나 대을까 그리고 개구리 잡아서 뒷다리 분리해서 구워 먹어봤어 닭다리보다 쫄깃해 근데 진짜 그 맛은 아직도 잊지 못해 늙은이 같지만 아직 대학생이야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는 했어 동네에 뒷산이 있었는데 거기는 일제시대 때 구리를 캐던 곳이었다고 해 그래서 그냥 올려다봐도 폐광산 흉측한 구멍이 보이고는 했지 별로 높은 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동네 뒷산이었는데 그곳에 우리는 박스랑 푸대자루 같은 걸로 막사짓고 비밀기지라고 안에 들어가서 말하책 보고 놀고 그랬지 그런데 아무래도 재료가 재료인지라 비가 오면 무너지고 엉망이 돼버리면 가슴이 아팠었어 그러던 어느 날 그곳을 발견했지 시멘트와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들어진 조그만 두평 정도 되는 창고였어 창고라기엔 그냥 티그짜로 벽을 쌓아놓고 그 위에 지붕만 얹어놓은 정도였지 안에는 비록 부대니 지푸라기와 돌더미가 좀 쌓여 있었어 그걸 발견한 건 친구 세 명과 함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뭔가 섬뜩하지만 그때는 패가고 뭐고 그런 개념조차 없었고 뭔가 우리들만의 비밀기지가 생겼다는 설렘 그런 게 있어서 마냥 좋았어 붓자리 깔고 그 좁은 곳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으면 뭐가 그리 재미있던지 어느 여름날이어서 호랑이비라고 해가 떴는데 그 해 사이에 구름으로 비가 오는 이상한 날씨였지 친구 집에서 삼국지 칠팩이랑 침기즉한 하다가 끼가 그치고 몸도 쑤셔서 그 비밀기지 생각이 난 거야 우린 비그친 찝찝한 그 날씨에 옳다 버려가면서 등산을 시작했지 지금이라면 돈 주고 시켜도 그런 짓 안 할 텐데 왜 그랬는지 기지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친구들은 먼저 가고 난 조금 뒤처지게 따라가다가 도착할 때쯤 친구 한 명이 야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건 또 무슨 장난이지 않은 생각을 했지 따라가 보니 그 친구 한 명이 기지를 쳐다보며 멍하니 서있기에 나도 그쪽을 쳐다봤지 그랬더니 친구 한 놈이 기지 안쪽에서 까만 치마 같은 걸 두르고 엉덩이를 흔들고 있었어 외장구는 못 말려 해 훌라훌라 춤 그런 것처럼 엉덩이를 흔들흔들 까만 치마가 하와이 나뭇잎의 상처럼 살랑살랑살랑 난 웃겨서 뭐하냐고 소리치면서 쫓아갔어 근데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수록 자세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가갈수록 친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니 결국 그것이 뭔지 눈에 제대로 보인 순간 알게 됐어 그건 친구가 까만 치마 걸치고 훌라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얀 눈 입은 여자가 물고 나무서서 긴 머리를 양쪽으로 미친 듯이 흔들고 있는 거였어 거꾸로 물고 나무서서 머리카락이 미친 듯이 양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까만 치마라고 생각했던 거였어 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닭살이 도덧 뒤로 자빠지고 구르면서 어떻게 뒤로 갔는지 멍하니 서있는 친구한테 달려갔지 친구는 울고 있었어 나보다 좀 더 시력이 좋았을 뿐이었어 울면서 딱딱하게 굳어서 오줌까지 싼 친구를 껴안고 구르다시피 산을 내려왔어 내려오는 도중 안 보였던 친구 한 명 자빠져 기절해 있는 것을 봤는데 난 친구가 죽은 줄 알고 펑펑 울었어 알고 보니 한 놈은 도망치다가 발목 깨끗해서 도망을 못 치니까 공포감에 기절한 거였고 한 놈은 그거 보고야 하고 비명 지르고 딱딱히 굳은 거야 그 이후로 그쪽 산은 근처도 안 가게 되었어 졸린 거 참고 이불 뒤집어 쓰고 보던 토요 미스터리 극장도 도저히 무서워서 못 봤고 며칠 동안은 화장실도 못 가서 요강을 이용하기까지 했어 아직까지 그 친구들과도 그 얘기는 차마 말도 못 꺼내고 있어 옛날 추억 얘기하면서 술자리 할 때도 그 얘기만은 암묵적으로 금기어가 되었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에게 남은 그 기억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야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나 처녀가 요절하거나 제대로 무덤에 매장할 형편이 안 되거나 하면 도끼리 무덤이라고 작은 돌무덤에 매장하곤 했다고 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폐창고라고 생각했던 비밀기지가 그 도끼리 무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무덤을 손 막으려고 시멘트랑 지붕으로 남아 막아준 거라 생각이 들어 그때 본 그 여자는 귀신이었겠지 일제강점기 때 착취당해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일까 우리가 그렇게 뭣도 모르고 무덤에 그렇게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별 해코지 같은 것도 없는 걸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진 않지만 가끔씩 악몽이라도 꿀 때마다 옛날 기억이 떠오르면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해 네 번째 이야기 도깨비 1. 엄마 어릴 적 엄마 어릴 적 살던 곳에는 처녀 귀신 같은 것보다는 도깨비가 많았답니다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엄마도 밖에서 놀면 늦게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도깨비가 하도 많으니 엄마의 어머니 저의 입장에서 외할머니 여 외할머니는 늦게 들어오는 딸을 항상 걱정받 이놈의 기집에 들어와 봐라 그냥 확 하는 마음 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변함없이 늦게까지 동네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멀리 보이는 민둥산에 어떤 희미한 불빛이 둥둥 떠다니더랍니다 엄마는 속으로 저게 뭐지? 하면서 친구들에게 야 다 이리로 와봐라 저기 좀 봐봐라고 했고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저마다 엄마의 손끝이 향하던 곳을 쳐다보게 되고 하나 둘 신기하게 그 불빛을 본 채 아무 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초 몇 분을 쳐다봤을까? 그 불빛이 꺼지면서 사람 모양으로 변했는데 자세한 모습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못 보고 아무튼 그 모습을 본 엄마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엄마처럼 무서워서 주저앉은 친구들도 있었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으로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은 굴툭 같으나 다리는 말은 안 듣고 너무 무서워서 살려달라는 소리도 목에서 안 나오더랍니다 엄마는 계속 그 도깨비를 쳐다보고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한 뒤 주저앉은 상태로 뒤로 기는 듯 아는 듯 같답니다 도깨비는 계속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하더니 정말 무서운 속도로 엄마 쪽으로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엄마를 좋아하던 어떤 오빠가 엄마를 끊은 듯 없고는 그 자리를 도망 나왔다고 합니다 엄마는 도깨비를 보고 며칠간 밥도 못 먹으며 그 이후로는 밤늦게까지 노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목격한 도깨비는 우리가 동화나 TV에서 흔하게 보는 한 다리로 쿵쿵거리며 뛰는 게 아니라 마치 원숭이가 땅에서 뛸 때의 모습처럼 몸을 들썩들썩이며 뛰었다고 합니다 2. 산에서 만난 도깨비 이 이야기는 제가 인터넷 클럽에서 만난 저와 나이가 10살 차이 나는 형님이 겪은 경험담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고 다시 내려올 걸 왜 올라가냐라고 생각하는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형님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그 중에 산 타는 걸 좋아하는 산악인이 있었는데 너도 한번 가봐라 정말 괜찮다라고 권유를 하시고 그 형님은 됐다 하면서 말싸움을 좀 버리셨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 말싸움이 있었는데 이내 풀고 하지만 그날은 둘 다 좀 격해졌다고 합니다 이 자식아 내가 산에 올라가기 싫다는데 내가 뭔 상관이고 야 이 자식아 내가 나쁜 거 시키냐 이런 식이었죠 그러다 제가 아는 형님이 아 더럽다 더러워 그깟 산이 뭔데 그래 그래 내가 내일 간다가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너무 화가 나서 그깟 산이 뭔데 하면서 내일 가보자 생각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라고 마음속으로 되새김질하며 내일 간다 하면서 집에 도착했대요 그때의 계절이 낮은 길어지고 밤은 짧아지는 봄이었죠 평소 4시에서 5시 정도면은 손님이 뜸해서 일을 마치거나 하는데 그날은 저녁 6시 정도까지 손님이 왔다고 합니다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밤에 산을 가면은 위험하다는 걸 모른 채 집에 가서 어제 준비해둔 가방을 가지고 산으로 향했대요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형님이었기에 이 껌껌한 산 올라간 길로 내려오면 되는 거 아냐 뭐 별거 없구만 했죠 하지만 그건 낮에나 가능한 법 저녁에는 그 산을 많이 올라간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길이 올라온 길인가 뭔가가 헷갈리는 길이었죠 암튼 향님이 산을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많이 올라온 거 같은데 표지판을 보면은 정상이랑 멀었대요 그래서 아 이거 보기보다 쉽지 않구나 하면서 가는데 끝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다음에 오자라고 뒤를 돌었답니다 아니 웬걸 오던 길을 모르겠더랍니다 올라올 때는 한 길인 줄 알았는데 갈래갈래 길이 찢어져서 자기가 어떤 길로 왔는데 또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 기능으로 플래시를 켜고 이리저리 움직여봐도 어느 길인지 모르겠고 해서 짐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한참을 내려간 거 같은데 아까 그 길로 다시 오고 다시 오고 아 이거 뭐에 홀렸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자기 볼을 계속 꼬집고 때리고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했대요 한참을 내려갔을까 이제 배터리도 거의 없고 할 때 앞에 무슨 사람인가 뭔가가 돌 위에 앉아있더랍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형님은 저 사람도 나처럼 길을 잃어버렸나 하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데 뭔지 모를 공포감 위압감 같은 게 느껴졌대요 그때 형님은 산에서 밤에 사람 봐서 그런가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렌자에 있는 사람 형태의 무엇이 형님이 다가오는 걸 느꼈는지 형님 쪽으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누구요라고 도깨비가 말을 했는데 그 말소리가 무협지에서 나오는 사자오처럼 쩌렁쩌렁했다고 합니다 이젠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가뜩이나 무서운데 그런 큰 소리를 들으니 형님은 다리가 풀려서 앉은 다음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말을 주고받는 도중 형님이 무심코 도깨비의 엉덩이를 쳐다봤는데 그 도깨비와 돌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쟤 떠있다는 거죠 형님은 깜짝 놀랐지만 잘못 행동하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침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계속 말을 해봤자 밤이 더 깊어질 텐데 전 이만 일어날게요 라고 말하고 자리를 일어나서 빠른 걸음으로 내려왔대요 막 쓰러질랑 말랑하면서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그 도깨비가 어딜 그렇게 빨리 가시오 하면서 머리가 형님의 얼굴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봤는데 몸은 저기 아까 있던 곳에 있고 몸만 쭉 내뺏어 얼굴만 형님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형님은 너무 놀라서 풀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어 이런 씨름 소리만 내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 얼굴만 쳐다봤답니다 근데 그 도깨비가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섭지 않아요 그저 이 깊은 산속에 말동무가 필요할 뿐이죠 라고 했죠 근데 그 형님이 말동무라는 이야기를 자기를 죽인다는 걸로 알고 여전히 떨면서 날 죽일 건가요 라고 했더니 그 도깨비가 껄껄껄 웃으면서 아니요 이야기나 나누자는 말 그대로 말동무죠 라고 대답을 했대요 어차피 도망도 못 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되일대로 되라라는 심정으로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하자 그 도깨비는 신나서 이런저런 말을 했대요 그 도깨비의 이야기를 끝내고 보니 자신의 눈에는 눈물이 많이 났대요 숨목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저 이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느 길로 가야 하죠 라고 묻자 도깨비는 말을 안하고 손으로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가르쳐준 곳으로 오니 어느새 산 밑으로 다 내려왔다고 합니다 다 내려와서 산을 쳐다보며 감사하다고 절을 하고 집에 도착해서 바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그 도깨비의 형태는 안 나타났지만 목소리로 일이 엄청 번창할 겁니다 벗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잠에서 깼답니다 정말 그 꿈에서처럼 장사가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지금은 그 일을 그만두고 새 받아 먹고 살고 있답니다 내가 생김새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일반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했답니다 기분은 밤에 봐서 그런지 흑인처럼 보였고 이마에는 큰옷 같은 게 있으며 눈동자는 노랗다고 합니다 손에는 목도 같은 나무를 하나 들고 있고 암튼 참 신기할 따름이죠 다섯 번째 이야기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그담 전대전에 있는 모탄약창 경비중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산 꼭대기 초소들을 옮겨다니면서 근무를 섰던지라 한밤 중에도 사수 부사수들이서 어두컨펌한 산길을 경계 등에 의존해서 헤집고 다녀야 했던 기억이 있네요 다른 건 겁을 안 내는데 유독 귀신 같은 허무맹랑한 것들에 겁이 많았던 저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이현군 생활하면서 제가 신기한 체험 같은 걸 했다거나 귀신을 봤다거나 이런 경험은 없고요 제가 생활했던 경비중대의 카더라식으로 직접적으로 그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없는데 예전부터 입에서 입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던 몇몇 괴담들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사령관님이 근무하시는 본부 근무대 막사를 중심으로 앞뒤로 고지대 저지대라 불리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지대는 고지대보다 높이도 낮은 편이고 길도 완만한 대신에 초소간 이동거리가 굉장히 긴 지역이고 고지대는 저지대보다 높이도 훨씬 높고 초소간 이동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대신에 수많은 계단들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원래 80년대 후반까지였나 미군부대가 주둔했던 주둔지이고 미군부대가 떠나면서 기어있는 부지에 제가 근무한 탄약창이 이전을 하게 된 건데요 미군부대가 있던 당시에 그들이 근무를 섰던 고가 초소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소 바닥이 나무로 지어졌는데 워낙 지은지 오래된 데다가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어서 바닥이 다 썩어 잘못 밟았다간 추락사할 위험이 있었던지라 그곳에서 근무를 서진 않았습니다 그런 초소들이 군데군데 꽤 많이 있었는데요 구대 정문종 위병소에서 약 100리터 정도 떨어진 고지대 산기습 쪽에도 이런 초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 또한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하루는 위병소에서 위병소장과 위병조장 둘이서 위병소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랍니다 전화 내용은 대충 일했습니다 여기 1초소인데 아직까지 부사수가 안 왔어 지금 나 혼자 있으니까 빨리 한 명 보내 위병조장은 보통 위병소 근무를 서는 소대 최고참이 근무를 섰던지라 그때 당시 근무를 섰던 조장 또한 중대왕 고였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전화를 받고 자기 동기 중에 누군가 초소 근무 서면서 심심해서 장난친 거겠거니 하고 웃으면서 너 누구야? 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상대방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업변 놈이지 하고 다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전화가 같은 내용으로 또 오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고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이 되니 위병조장도 화가 났던지라 지휘통제실에 전화를 해서 몇 시 몇 분경에 위병소로 전화한 초소가 어디냐고 물어봤다고 하네요 내선 전화인지라 각 초소마다 고유번호가 4자리씩 있었습니다 그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구 초소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휘통제실에서 알려준 번호를 듣고 그 초소를 확인한 초장은 기겁했다고 합니다 바로 사용하지 않는 1초소에서 온 전화가 맞았던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알기론 1초소는 전화기 자체가 없는 걸로 아는데 1초소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으니까요 그 사실을 옆에 있던 위병소장에게 보고를 하니 위병소장이 밖에서 정문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들 중 부사수에게 한 번 갔다 암호라고 했답니다 10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초소인지라 위병소에서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가서 전화기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쓰면 핸드토키로 보고를 하라고 했죠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1초소 사다리를 다 타고 올라간 부사수가 핸드토키로 초소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를 해왔고 위병소 창문 밖으로 확인차 초소를 쳐다보던 조장의 눈에 기이한 형상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조심스레 사다리를 잡고 내려오는 부사수가 보였고 초소 꼭대기에서 기이한 사람 형상의 검은 형체가 위병소 방향으로 양손을 흔들고 있었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이야기 여름날의 귀신 제가 귀신을 결정적으로 믿게 된 일이 중학생 때 일어났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그러니까 여름방학을 조금 앞뒀을 때 일이에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교에서는 대부분 수업을 안하고 영화를 틀어줬었어요 그날 공포영화를 봤었는데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별로 유명한 것도 아니었고 여하튼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워낙 겁도 없었고 귀신 같은 건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루하게 감상하고 학교에서 나왔죠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신나게 놀다가 집에 조금 늦은 시각에 들어왔었어요 11시쯤으로 기억해요 평소에 체력이 좋아서 지금도 항상 팔팔한데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무겁고 여하튼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다가 목이 말랐는지 화장실이 가고 싶었는지 좀 가물가물한데 여하튼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일단 일어나기 전에 습관적으로 눈을 한 바퀴를 빙 돌렸는데 옆에선 남동생이 자고 있었고 밑에 장롱도 보이고 빙글빙글 굴리다가 보니 제 왼쪽에 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집에 창문이 되게 컸어요 여하튼 그 창문에 무슨 시커먼 게 서 있더라고요 분명 얼굴은 안 보이고 온통 그림자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자고 있던 방을 이곳저곳 살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게 도둑인가 싶었고 그 의문은 곧 확신으로 굳었죠 저거 도둑 새끼구나 제가 쫓을 깡은 안 되고 조용히 일어나서 가족들을 깨우려고 했어요 근데 시발 몸이 안 움직여요 아 가위구나 진짜 한 번도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었는데 바로 알겠더라고요 입으로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목소리가 목에서 막 맴도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막 우엉저엉 하는데 그 그림자가 갑자기 창문을 열지도 않고 기어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확 끼치네요 아무튼 그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방으로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살고 싶단 생각으로 몸에 힘을 막 줬어요 진짜 살면서 그렇게 힘 써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막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몸을 오른쪽으로 돌아 눕게 되더라고요 눈앞에는 남동생이 자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어요 근데 시발 그 그림자가 제 등을 벅벅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손톱이 제 옷을 막 들으듯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등에서 막 느껴지고 여하튼 그때부턴 공황상태에 빠져서 진짜 막 울면서 마음속으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진짜 제발 기절이라도 하기를 바랄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체감상으로 한 이분 그렇게 극다가 조용해지더니 제 눈앞에 다리가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발등이 아마 저를 타넘고 온 것 같은데 발등이 하나가 보이더니 반대쪽 발도 보여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쓰르르르륵 내려왔는데 고개를 아마 숙였나 봐요 밑으로 얼굴 보면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 보기 싫었는데 다행히도 딱 이마까지만 보이게 숙인 채로 저를 한참 동안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더니 발밑의 장롱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서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꽝 소리가 나게 닿더라고요 그리고 심장을 목악꽝 쥐고 있다가 놓는 느낌이 나면서 깼어요 너무 놀라서 막 울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일단 거실로 나가야겠단 생각이 일어나는데 다시 한번 몸이 굳었어요 갑자기 그 장롱문이 열리면서 그 검은 놈이 꼭 내 발 달린 짐승이 뛰는 것 같이 그렇게 빠르게 기어와서는 제 이불 속으로 쑥 하고 들어오면서 완전히 가위에 섰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알아 누워서 방학 끝날 때까지 밥도 잡고 토하고 여태껏 살면서 최악의 여름을 보냈죠 그때부터 제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생기고 희한하게 그날 이후로 환각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걸 자꾸 보게 됐어요 일곱 번째 이야기 장례식 크리스마스 때 겪었던 일입니다 일이 하도 많아서 여자친구랑 제대로 주말도 못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더군요 그동안 여자친구 데리고 제대로 못 놀아준 것도 미안하고 해서 한 달 전쯤에 펜션 이쁜 곳으로 예약도 해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끼시는 양주 컬렉션들 중 크리스마스 날 친구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할 것 같은데 하나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봐서 양주도 하나 준비하고 이것저것 많이 챙겼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낙으로 삼으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계획은 24일 저녁에 만나서 같이 술 한잔하고 자고 25일 날 펜션으로 아침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일이 많아서 좀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매일 거의 아침 6시 반까지 출근했죠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6시 정도 돼도 해가 늦게 떠서 굉장히 어둡죠 그늘도 여자친구랑 같이 간단히 약주 한잔하고 모텔에서 잤는데 그늘도 일찍 일어나야 돼서 먼저 씻으려고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모텔방 들어오는 문쪽에 자동 센서가 있었는데 제가 침대에 앉아 있는데 혼자 갑자기 불이 켜지더라구요 그래서 속으로 센서에 먼지가 지나갔나 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씻은 다음에 여자친구한테 인사하고 먼저 출근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몸이 굉장히 무겁고 한기가 돌면서 계속 닭살이 돋으면서 불길한 기분이 들더라구요 그냥 신체 바이오이듬이 낮아서 그런가 보네 하고 별 생각 없이 차로 가서 시동 걸었습니다 아침 6시라서 그런지도로가 한산했습니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저 혼자 차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차 뒤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구요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 밀착시키면서 비비적거리면 나는 뽀드득 뽀드득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뭐 잘못 들었겠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너무 선명히 들려서 저도 모르게 뒤를 한번 봤습니다 뭐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구요 그렇게 회사에 도착을 했고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다음에 후진 기어를 넣고 주차를 하려고 천천히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방 감지 센서가 울리는 겁니다 멀리 있을 때는 띠띠 신호 간격이 길고 가까워질수록 띠띠띠 이런 식으로 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띠띠띠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급브레이크 밟고 차 멈춰 세우고 뒤에 뭐가 있나 하고 가서 봤죠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구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먼지 같은 게 센서에 붙었다가 날아갔나 보네 하고 생각하고 주차해놓고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계속 닭살이 돋으면서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침은 무사히 지나가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하다가 잠깐 시간이 나서 여자친구한테 문자나 보내야지라는 생각으로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제 베프한테서 문자가 3개가 장문으로 와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라고 생각하며 문자를 확인해봤는데 고등학교 때 알고 지내던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겁니다 A와 저는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좀 싸워서 서먹하게 지내다가 졸업하고 다시 친하게 지냈고 그러다 사회생활하느라 서로 바빠서 서로 연락 안하고 지낸 지 거의 6년쯤 됐었습니다 그렇게 제 베프를 통해서 연락을 받게 된 거죠 아무튼 문자 내용 간단히 요약하면 A가 죽었는데 관리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A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나도 내가 A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지만 가는 것이 도리인 거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저도 여기서 고민하지 말고 당연히 가야지 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 다음 날 펜션 예약해 놓은 것도 생각나고 친하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연락도 안 하고 남남으로 살아왔는데 굳이 가야 안 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여자친구한테 사정 이야기하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친구하고 인천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도착해서 영정 사진 보니까 오랫동안 안 본 친구인데도 갑자기 울컥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A 어머니는 잠도 잘 못 주무셔서 눈이 빨갛게 되신 상태에서도 저희 얼굴 기억하며 이름 불러주시면서 안겨주시는데 속으로 너무 슬펐습니다 잠시라도 여자친구와의 크리스마스 여행을 우선순위에 둔 제가 저주스러웠습니다 저도 도착해서 친구 사진 보면서 절하는데 어찌나 슬픈지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렇게 발임까지 마치고 한숨 돌릴 때 즈음에 A가 어떻게 하다가 죽었는지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살이 굉장히 많이 찌고 담배도 많이 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산소호흡기까지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런 몸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서 아침 5시 50경에 MRI 찍는 동안 잠시 산소호흡기를 제거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다고 하더군요 장례식 하는 동안에는 정신이 없어서 생각을 못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A가 죽은 시간과 제가 우여한 사건들을 겪은 시간이랑 일치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 베프한테도 해주니까 제 베프도 완전 닭살 돋는다면서 땀너라고 그날 자기 장례식 때 꼬아달라고 그 친구가 저한테 왔었던 것 같네요 그 친구가 어릴 때 거짓말을 많이 해서 살짝 왕따도 당하고 그랬었거든요 장례식 날 친구가 총 3명이었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길 처량한 것 같아서 슬펐고 그 처량한 마지막 길을 지켜보시는 어머니의 씁쓸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슬펐습니다 이 마음으로 저에게 아이를 지켜보십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아이를 지켜보십니다 또 한 번 슬펐고